그럼요. 아무래도 여배우인데 늘 예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죠. 한 해 한 해가 정말 다르다는 게 느껴지니까 관심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관리도 많이 하지만 역시 먹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근본부터 채우는 콜라겐. 나이 들수록 하루라도 빼먹기 싫어요. 매일매일 직접 먹는 건데 아무래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. 이제 콜라겐도 식물성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따지고 따져서 꼼꼼하게 선택한 게 바로 1동. 나를 위해 먹는 건데 한 번 더 꼭 따져봐야죠. 식물성인지 아닌지 따져보세요.